강아지 인사교육 강아지 인사교육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교육 하기 전에 바닥에 강아지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물건을 하나 주세요. 물건을 보고 고개를 올리며 간식을 보상해 주시고요. 다른 강아지들은 3분 5분만에 인사 다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숙달이 되면 바락에 있는 걸 치워주고 강아지가 쓸데없는 일을 안다고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강아지의 손으로 바닥을 보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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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바닥을 보고 올라왔을 때 보상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의 손으로 바닥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어느정도 이것도 되면 공룡을 입혀줘서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간식듣은 손을 밑으로 내리니까 따라서 하는데 아중에는 종류만 입혀서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니까 절대 안하겠네요. 이게 참 쉬운게 아니네요. 명령어만 하니깐. 그냥 딴 짓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쳐서 막 주고 있어요 포기 안내려가면 절대 안합니다 3분이 아니고 30분을 해도 안될것 같아서 일단 오늘 포기합니다 2분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포기하겠습니다 2분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포기하겠습니다 3분 포기하고 짜증이 되는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